참 이상하지? 뭐가? 난 결혼은 두 사람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거든? 근데? 근데 진구 씨 집안에서 날 반겨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가족들이 반대하는 결혼하는 사람도 얼마나 불행할까 두 사람이 아무리 사랑을 해도 가족들이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끔찍하겠어? 야 그럼 근데 너하고 어른들이 반대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그치? 분명히 그런 점 있지 지원아 응? 너 향수 바꿨지? 제법이네? 이름도 맞춰봐 글쎄 잘 모르겠어? 아 나 향수 같은 거 잘 몰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세 가리 중에 하나야 아 그래? 이리 와봐 왜? 이리 와봐 왜?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우린 있지? 이제 채취도 같이 공유하는 거야 이야 이거 무슨 꼭 도원 결의하는 거 같다 뭐 보다 못할 건 뭐 있어? 그래 그래 어떻게 냄새 좋지? 형 아